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김조안입니다. 벌써 2012년이 됐습니다. 저한테는 정말 2011년이 정말 너무 좋았던 해인데요. 2012년도요. 여러분과 같이 함께 더 좋은 해 되길 기도할게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요. 제 다음 노래는 정말 신나는 곡인데요. 원래 발라드였습니다.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래 아시죠? 제가 댄스 리믹스 한 번 해봤습니다. 한 번 재밌게 저랑 같이 즐기시고요. 재밌게 한 번 힘차게 놀시다. 감사합니다.